오로지 꽃등신만 찾던 분들 소고기 버릴 것 하나 없소. 이색 부위를 10분 활용해 대박난 곳을 찾았다. 뭐 생긴 이건 대체 뭐? 드시고 있는 게 뭔데요? 수구래요. 오늘 지나가다가 간판 보고 들어왔어요. 수구래라는 간판을 보고. 귀한 음식이다 이거는. 미식가들로부터 귀한 대접받는다는 수구래. 이름부터 독특하다. 수구래는 소의 가죽 껍질과 쇠고기 사이에 있는 아귀질을 말해요. 손질보다 사 않는 것이 우선. 양파 껍질, 마늘 등을 함께 냄비에 넣는데. 그런데 이때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 꺼내오는 주인장. 이 가루의 정체가 궁금하다. 잡냄새를 완전 잡아줄 수 있는 그 가루예요. 좀 알려주세요. 아, 안 돼요. 저만의 비법이거든요. 수구래의 가장 고민거리였던 잡냄새를 한 번에 쏙 잡아주는 게. 그거 참 기특한 가루새. 하지만 어디 노하우가 이뿐이랴. 저는 이 냄새만 맡으면 그 단계를 알 수가 있어요. 이 향이 진하면 흐물흐물해지고요. 이 향이 덜 나면 즐겨요. 잡내 고민 해결하고 나니 산 너머 산이다. 이번에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털뽑기. 눈을 부릅띄고 해야 돼요. 진짜 눈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. 실행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? 2.0. 그야말로 우감, 종동원. 수구래라면 이 정도 정성은 들일 가치가 있다나 뭐라나? 1.5kg 정도밖에 안 나오는 분이에요. 소 한 마리당 아주 적은 양만 얻을 수 있다 보니 귀하디 귀한 대접받는 수구래. 그래도 요리의 세계는 냉정하다. 귀에도 달달 들들 볶아줘야 제맛이라고. 수구래볶음 나왔습니다. 음식 나오기 무섭게 입속으로 고속 행진. 그 맛은? 맛이 기가 막힙니다. 고소한 맛과 쫄깃한 맛이 일 뿐입니다. 80, 78년 이럴 때.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여기가 먹기가 힘든 음식이 됐는데 되게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거죠. 볶음밥 주세요. 양념도 버리기 아깝다. 남은 양념에 비벼 먹는 볶음밥은 또 하나의 별미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겠다. 이게 활용정점이죠. 마무리 한 입까지는 지지 마라. 입안 가득 고소함과 매콤함이 채워주니 이것이 천상의 맛이로다. 그래들은 그래대로 맛있고 볶음밥은 볶음대로 맛있다 보니까 너무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하나면 돼. 이거 하나면. 최고야. 김장에요. 고마워. 김장엔 김장엔 이 부분을 사랑하는 사장. 이 부분은 계속 적용하지 못한다. 고마워. 이 부분은 собствен말이 안 좋 Pinterest. 고마워. 그리고beeли,